안녕하십니까 영어대장 티처킴입니다. 오늘은 99번을 살펴보겠구요. 오늘 중요하게 다룰 내용은 도치입니다. 도치. 여러분 도치는 주어와 동사의 어순이 바뀌는거죠. 동사가 먼저 나오고 그리고 뒤에 주어가 나오는게 바로 도치인데 여러분 이 도치가 두가지 유형이 있어요. 두가지 유형이. 첫번째 유형은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의문문처럼 도치하는게 있어요. 의문문처럼 도치하는게 있고 그리고 두번째는 그냥 동사와 주어에 어순을 바꾸는. 그냥 동사와 주어에 어순을 바꾸는 유형이 두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럼 언제 의문문처럼 도치를 하고 언제 그냥 동사와 주어에 위치를 바꾸는지 그걸 좀 알아보면요. 먼저 의문문처럼 바꾸는 경우는 총 4가지가 있죠. 첫번째는 부정부사. 부정어가 앞으로 튀어나가는거죠. 네버같은거죠. 부정어가 앞으로 튀어나가고 그리고 또 온리가 앞으로 튀어나가고 그리고 쏘나 웰. 쏘라던가 웰같은 표현들이 앞으로 튀어나가고 긍정동의나 부정동의 아시죠? 쏘동주, 놀동주 이런거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긍정동의 또는 부정동의. 요게 이제 의문문처럼 도치를 하는겁니다. 의문문처럼 도치한다는 얘기는 뭐에요? 조동사가 있을때는 이제 조동사를 써주고 그죠? 그리고 뒤에 어떻게 되요? 주어가 오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동사원형이 오는 그쵸? 요런 형태고. 그리고 뭐 두나 더즈나 디드 쓰죠? 두나 더즈나 디드를 쓰고 주어 다음에 동사원형을 쓰는거. 물론 이 두도 조동사죠. 이 조동사에는 또 뭐가 있어요? 여러분. 그 해부가 있죠. 해부 다음에 pp 형태도. 이것도 이제 조동사 형태로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비동사가 나오는 경우도 있죠. 비동사 나오고 이렇게 주어가 나오는 경우. 그죠? 여기 이제 보어는 이 앞으로 튀어나가는 거죠. 그런식으로 이렇게 의문문처럼 도치하는게 있고. 그리고 이제 이 주어와 동사의 어순을 단순히 위치만 바꾸는 것들은 뭐가 있는가? 조금 떼서 띄어서 쓰게 되면은. 요거는 세가지만 여러분 아시면 돼요. 첫번째는 대열 희열 구문 아시죠? 대열 다음에 희열 구문. 이걸 이제 문법에서는 유도 부사 구문이라고 하죠. 유도 부사 구문. 또는 장소나 장소나 방향의 부사 억구. 그렇죠? 방향의 부사 억구가 나오는거. 그리고 이제 세번째는 이 형식에서 보어가 앞으로 튀어나갈 때. 그렇죠? 보어가 앞으로 튀어나갈 때는 이거는 그냥 뒤에 단순히 주어와 동사의 어순을 바꾸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요것도 좀 이렇게 여백이 없어서 이렇게 빼서 좀 쓰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비동사일 경우에는 비동사가 오고 뒤에 주어가 이렇게 오죠. 또는 일형식에서 자동사가 이렇게 오고 그리고 뒤에 이렇게 주어가 오고. 만약에 이 자동사가 조동사가 붙어 있을 때는 조동사 다음에 의문문처럼 주어가 오는 게 아니라 뒤에 자동사가 오고. 그렇죠? 그리고 뒤에 이렇게 주어가 오는 거죠. 이게 붙어서 위치가 바뀐다는 거죠. 자, 요정도 알아두시고요. 우리가 예문을 통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1번 같은 경우는요. 이것도 도치긴 한데 이거는 목적어를 강조하고자 하는 목적어 강조도치예요. 자, 얘는요. 지금 제가 형광편드로 한번 할까요? 이 their own father는요. 원래 어디 있었을까요? 여러분? they could not now remember 다음에 여기에 이제 목적으로 있었던 건데 얘를 이렇게 뺀 겁니다. 앞으로. 왜 뺐을까요? 강조하려고 뺀 거죠. 그들 자신의 아버지를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could not now remember. 이제 기억할 수가 없었다. 가 됩니다. 그렇죠? 그들이 기억할 수 없었던 것이 바로 그들의 아빠였다. 그렇죠? 그들의 아빠를 강조하는 거죠. 언뜻 봤을 때는 여러분 이게 관계대명사의 그러한 목적격을 말하는 것 같죠? 그래서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이 되고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은 이유는 뭐예요? 그렇게 되면은 여기에 동사가 없잖아요. 문장에. 그렇죠? 그래서 관계대명사로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강조하기 위해서 앞으로 목적어를 빼는 겁니다. 그들은 이제 기억할 수 없었죠? 그들의 아버지를. 그들의 아버지를 기억할 수 없었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2번은요. 제가 앞서서는 설명을 안 했는데 it, that 강조 구문이죠. 즉, it, is 또는 it, was 와 이 that 사이에. 그렇죠? 이 that은 지금 앞에 있는 선행사가 파크니까 위치로 바꿀 수도 있겠죠? 아무튼 it, is 하고 that 사이에 강조하고 싶은 내용을 이렇게 집어넣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in the park가 강조가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뒤에 나머지 내용이 오는 거예요. 물론 이 문장에서 it, was 와 that을 빼도 말이 됩니다. 공원에서 나는 만났다. 그녀를 for the first time. 처음으로. 말 되죠? 그런데 공원에서 만났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it, was, 그리고 that 이 구문을 쓰는 거예요. 공원에서. 그렇죠? 내가 그녀를 처음 만난 건 어디예요? 학교도 아니었고 우리 집도 아니었고 인더파크였다. 이 인더파크가 강조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거는 정말로 많이 씁니다.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렇게 도치라던가, 그죠? 그리고 이렇게 강조용법을 왜 쓸까요? 원어민 저자들이 왜 이러한 강조용법이나 도치용법을 쓸까요? 그냥 뭐 시 쓰라고 쓰나요? 물론 수사적인 이유도 없지는 않겠지만 왜 이렇게 쓰냐면 답은 간단해요. 강조하려고 쓰는 겁니다. 무언가를 힘주어서 말하려고, 역설하기 위해서 바로 이렇게 강조용법이나 도치용법을 쓴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반드시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강조용법이나 도치가 우리가 이렇게 패러그래프를 읽다 보면 등장을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어떤 저자의 강조점이 들어가 있어요. 주제문이 나올 경우가 있습니다. 나오는 경우들이 왕왕 있어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3번을 보도록 할게요. 3번에 보면 도치죠? 뭐가 도치됐어요? So sad가 이렇게 앞으로 튀어나가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동사가 워즈고 주어는 히스 파더죠. 너무 슬펐대요. 그의 아버지가. 자, 뭐 할 때? When he heard the news. 그 뉴스를,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그의 아버지가 엄청나게 슬펐어요. 자, 그 다음에 4번은요. 온리죠. 온리가 이렇게 앞으로 튀어나간 거죠. 온리가 앞으로 튀어나갔죠. 얘는 원래 목적어였네요. 그렇죠? 해부의 목적어였어요. 자, 단지 하나의 작은 글림 오브 호프죠. 한 줄기의 작은 희망이에요. 단지 한 줄기의 작은 희망만을 Did I have 해요? 내가 가졌다.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5번은요. At the back of my uncle's farm이죠. 바로 나의 삼촌의 farm. 바로 농장이죠. 농장의 back, 뒷부분이죠. 뒤에 흐른다. 뭐가 흘러요? 온리 를 부르기니까 작은 개울이 흐르는 거죠. 이것도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 억구가 지금 앞으로 튀어나갔죠. 이렇게 그리고 도치가 된 겁니다. 자, 6번 같은 경우는 조금 애매합니다. 이거는요. 뭐가 지금 튀어나간 거예요? 원래 문장은 went away였죠. 근데 went away에서 이 away라는 장소 느낌이 나는 표현을 또는 어떤 방향 느낌이 나는 표현을 이렇게 앞으로 뺀 거예요. 아시겠죠? 네, 앞으로 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동사가 오고 주어가 뒤에 온 거예요. 멀리 갔죠. 뭐가? 말이. 어떻게 멀리 갔어요? At the full gallop. 이거는 전속력으로라는 뜻입니다. 전속력으로. 그죠? 자, 그래서 멀리 갔습니다. 이 말이요. 전속력으로. 되셨죠? 자, 7번 보도록 할게요. 자, 7번은요. 부정어죠. little. 그죠? little이 부정어입니다. 그래서 little did I think that. 그죠? 대디아를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죠. 대디아의 내용이 뭡니까? I would win the prize죠. 상타다죠? 내가 상을 탈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what you cannot afford to buy예요. 그리고 do with out이 나왔죠? 여러분, 여기에서요. 얘가 명사절이죠. 왓절이죠? 얘가 지금 목적어예요. 뭐에? with out이라는 전체 사이의 목적어입니다. 그래서 do with out은 뜻이 뭐예요? 뭐뭇이 없이 지내다죠? 뭐뭇이 없이 지내다. 그렇죠? 근데 지금 명령문인 거예요. 지내라가 되겠죠. 그렇죠? 자, 뭐가 없이? 바로 what you cannot afford to buy예요. 그렇죠? 너가 cannot afford는 뭐예요? 이게 뭐뭇할 여유가 없는 거죠. 너가 살 여유가 없는 것을. 그렇죠? 너가 살 여유가 없는 것을. 그렇죠? 그것이 바로 without. 없이 지내라. 되셨습니까? 살 여유가 없는 것은 그냥 없이 지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9번입니다. 이거는 원래 문장이 뭐였어요? certainly is due a bore였죠? 그래서 certain is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죠? certainly 원래는 여기 사이에 있었다는 거. 그거를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주격 보호가 지금 앞으로 튀어나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신기한 게 도치가 됐어요? 안 됐어요? 도치가 안 됐네. 왜 안 됐을까? 도치가. 네. 그래서 아무튼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설틴을 앞으로 뺐습니다. 자, 그래서 얘는 가짜 주화고 진짜 주화가 대절이죠? 그래서 그가 인텐드 투브 정서는 뭐뭐할 의도가 있는 거죠. 그런데 디스이브는 속이다. 그래서 우리를 속이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 확실하다는 얘기죠. 틀림없다는 얘기죠. 자, 이거는 조금 여러분 왜 이걸 안 했을까? 도치를 안 했을까? 좀 이거는 우리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도치를 하는 게 원래 맞는 것 같은데 왜 도치를 안 했을까? 보통 이제 여러분 이거를 좀 하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대열이랑 희열 구문 있죠? 여기에서 주어가 대명사일 경우에는 도치가 아니라 정치를 합니다. 정치. 그래서 뒤에 이렇게 비동사가 주로 오죠. 원래는 there is 뭐 여러 가지 그런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there is, there are 이렇게 되는데 대명사일 경우에는 이렇게 주어가 먼저 오고 그 다음에 동사가 와요. 어떤 게 그렇죠? here you are. 그렇죠? here you are. 그렇죠? here we go. 이런 표현들. 대명사죠? 그럴 때는 이렇게 주어가 오고 뒤에 동사가 오는 것처럼 요것도 대명사이기 때문에 이것이 도치가 아니라 정치가 되지 않았나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10번입니다. 하드워크죠. 하드워크는 원래 어디 있던 거예요? 얘는 we found 다음에 얘가 목적어인데 가목적어죠. 가목적어. 그리고 이 목적 보호의 자리에 있었던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진목적어는 뭐예요? 얘가 진목이죠. 자 to relieve his complaint. 그죠? 그래서 그의 불평이죠. 그죠? 그의 불평을 relieve. 누그러뜨리는 것이 어려운 일로 어려운 일이라고 우리는 found. 생각했다. 그죠? 예. 그렇게 우리는 이해했다. 그 정도로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1번입니다. 자 이것도 지금 부정어가 앞에 쓰인 거죠. 단 하나의 워드죠. 그러니까 단 한마디. 단 한마디도 did he say? 그죠? 이것도 지금 say 뒤에 있었던 목적어가 앞으로 빠져나갔죠. 근데 부정어가 있기 때문에 도치가 된 거죠. 단순한 목적어를 앞으로 빼면 강조하기 위해서 도치가 안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가 단 한마디도 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쵸? In your favor. 바로 너를 위해서. 너의 편을 들으면서. 그쵸? 이 정도로 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좀 긴 문장을 통해서 배운 것들을 좀 살펴볼게요. 자 1번 문장인데 이거 조금 복잡합니다. 여러분. 잘 좀 따라오시면 좋겠는데. 자 일단 이거는 약간 어렵기 때문에 제가 먼저 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일단 동사가 뭐예요? 동사가 행입니다. 그쵸? 그런데 이 행이 어디에 걸리는 거냐면 행온이에요. 원래. 그래서 이 온이 앞으로 튀어나가는 겁니다. 행온. 그쵸? 행온이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행온이. 네. 행온이 바로 뭐뭇에 달려있다라는 뜻입니다. 달려있다. 그쵸? 자 주어는 뭐냐면요. 주어는 바로 요거죠. 네. The success of failure of the whole. 그래서 얘가 주어예요. 전체의 성공과 실패. 즉 전체의 성패는 행온 어디어디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행온에서 이 장소 부사 억구가 앞으로 튀어나가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렇게 도치가 된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이 온 이하를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줄이죠. 뭐예요? 시의. 시의 첫 번째 줄. 그리고 또 뭐예요? 첫 번째 문장 또는 장. 챕터. 장이죠. 뭐예요? 한 책에. 이거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뭐가? 전체의 성패가. 그렇죠? 그리고 more probably 하게 되면은 얘는 대체로죠. 자 뭐보다? 온 애니 아들. 여기서 애니 아들은 뭡니까? 다른 거죠. 맨 처음 말고. 맨 처음 말고. 두 번째일 수도 있고. 중간일 수도 있고. 중간에서 조금 더 뒤일 수도 있고. 어떤 다른 것들의 다른 것들에서 보다. 그렇죠? 다른 것들에서 보다. 대체로. 대체로. 바로 시의 첫 번째 줄이나 또는 한 책의 첫 번째 문장이나 첫 번째 장에 이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전체의 성패가. 그렇죠? 자 아마도. 아마도 다음에 표현이 하나 좀 나오는데. 자 with the exception of 하게 되면 뜻이 뭘까요? with the exception of는 뭐뭇을 제외하고죠. 자 뭘 제외하고예요? 더 라스트죠. 라스트는 뭐예요? 라스트 라인. 라스트 센텐스. 라스트 챕터가 되겠죠. 그러니까 마지막에 있는 줄. 마지막 문장. 또는 마지막 장을 제외하고. 어떤 다른. 두 번째나 중간이나 그 중간 바로 옆이나. 요거보다는 대체로 첫 번째 문장. 첫 번째 줄. 또는 첫 번째 장. 이게 여기에 성패가 달려있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1번 여러분 이해 안 되시면은 나중에 또 댓글로 질문하세요. 자 여기서 제가 보면 1번을 잘 이해했는지 한번 질문을 좀 드려보면. 1번을 쓴 저자가 생각할 때 첫 번째 문장만큼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뭐예요? 마지막 문장이죠. 그래서 마지막 문장. 여기 지금 이 파란색 이 부분이죠. 이 마지막 문장, 마지막 줄 또는 마지막 챕터를 제외하고. 그렇죠? 다른 것들보다도 첫 번째 문장 같은 것들이 중요한 거죠. 첫 번째 장, 첫 번째 줄이. 그렇죠? 첫 번째랑 마지막 거에. 첫 번째, 마지막도 되게 중요한데. 이 첫 번째 거에 전체의 성패가 달려있다는 거죠. 두 번째나 중간이나 이런 거는 별 쌀대기가 없습니다. 자 2번 가도록 할게요. 2번. 자 우리는 말할 수 없어요. 대디어라고 말할 수 없죠. 바로 인간의 캐릭터. 인격이나 성격을 말하죠. 인간의 인격이 improve. 아주 발전한다는 얘기죠. 어떻게 발전해요? in proportion as죠. in proportion as는 뭐예요? 뭐뭐 하는데 비례하여. 뭐뭐 하는데 비례하여. 자 뭐 하는데 비례하여예요? 바로 그들의 지식이 증가하는 거죠. 그렇죠? 그들의 지식이 증가하는 것과 비례해서 인간의 인격이 improve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할 수가 없는 거죠. 또 뭘 말할 수 없어요? 놀동주죠? 그리고 우리는 또 뭘 말할 수 없습니까? 그 반대도 말할 수 없어요. 즉, 우리의 인격이 성장한다고 지식 또한 성장한다? 이것도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자, 선 또는 악이죠. 뭐에? 우리의 어떤 캐릭터, 인격에. 그렇죠? 어... 한번 끊어줘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걸 이 부분, 이 부분이 지금 강조하려고 앞으로 튀어나온 것 같습니다. 바로 이 더즈의 목적어였는데, 얘가 지금 이렇게 더즈의 목적어였는데, 앞으로 튀어나가는 거예요. 얘네들이. 아시겠죠? 자, 그럼 계속 봅니다. 자, 증가죠. increase죠. 뭐에? 지식의 증가가 certainly, 분명하게 행한대요. 뭐를? 선과 악을 행하는 거죠. 지식의 증가가 어디에? 우리의 인격에. 그러니까 지식이 증가하는 것은 반드시 인격이 성장하는 것으로 반드시 연결되는 건 아니죠. 악의 악으로 연결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러나 그 둘 중에 어떤 것, 그렇죠? 그 둘 중에 어떤 것이 어느 것에 작용하느냐. 둘 중에 어떤 것. 즉, 이것이 악으로 작용하느냐, 선으로 작용하느냐. 그렇죠? 둘 중에 어떤 것으로 작용하느냐가, 뭐라 그래요? It does cheaply depends on. 그게 주로 어디에 달려있습니까? 사람들의 달려있대요. 사람들. 그렇죠? 어떤 사람들? Who get it? Who get it 하면 뭐예요? 그것을 얻는 사람들이죠? 바로 그 지식을 얻는 사람들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즉, 누굽니까? On our service죠. 우리 자신이죠. 그렇죠? 지식을 얻는 사람들과 On our service가 이렇게 지금 병렬관계로 되어 있는 거죠. 즉, 우리 자신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되셨습니까? 자, 3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Affirmation이랑 Resolution이죠. Resolution. 확신과 결단이죠. 쓸까요? 확신과 결단. 이것이 근데 뭐가 없는 거죠? Without prompt인데 보니까 신속한 노력이죠. 신속한 노력이 없는. 그렇죠? 신속한 노력인데. 근데 어떤 신속한 노력입니까? For Realization. Realization은 뜻이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깨달음이죠. 깨달음이나 어떤 자각 이런 게 있고. 두 번째는 뭔가를 실현하고. 왜냐하면 Real이 이게 현실이잖아요. 그러니까 현실화하다니까 실현하는 거죠. 달성하는 거, 뭔가를. 그러니까 실현을 위해서 하는 신속한 노력이 없는 확신과 결단. 이게 어떻다는 거예요? 동사가 아죠. 이게 바로 worse than useless예요. 이게 거의 표현처럼 알아두세요. 이게 진짜 백해무익하다. 이런 뜻이에요. 쓸모없는 것보다 더 나빠. 쓸모없는 것보다 더 나쁘면 진짜 나쁜 거고. 전혀 유익이 없는 거죠. 백해무익한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다음 문장이 바로 또 강조용법이에요. 이리즈가 나왔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 후. 그렇죠? 이 사이에 있는 내용이 강조가 된 겁니다. 아시겠죠? 자, 궁극적으로 wins out. wins out은 이기다죠. 그리고 성취하다죠. 성취하다. 그렇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기는 게 뭐예요? 사람인데 어떤 사람? 행동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떤 행동입니까? 이것도 또 동격으로 되어 있네요. 지속되고 반복된 행동의 사람이래요. 이 사람이 궁극적으로 이긴다는 거죠. 즉,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또 설명을 해주는 거죠. 동격으로. 바로 who never acknowledges defeat. 바로 패배를 결코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래요. 이 사람이 궁극적으로 승리하는 거죠. 저도 이게 승부욕이 좀 있어갖고 지는 거 정말 싫어합니다. 이게 조금 안 좋은 면도 좀 있긴 한데. 그렇죠? 그래서 저는 제가 지는 게 참 힘들어요. 근데 그게 또 결국에는 이기고 성취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참 이 성문 영어 구문 100 이 강의도 벌써 99번까지 왔죠? 제가 이 강의만 찍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번역도 하고 또 직장도 있어요. 제가 풀타임으로 어떤 조합을 가지고 있는데 번역도 하고 강의도 찍고 그리고 또 원서 강독 줌 강의도 제가 하거든요. 그리고 또 애들도 제가 셋이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참 힘든데도 저는 반드시 이거를 해내는 거죠. 승부욕이 있어갖고 내가 만약에 이거를 99번까지 하고 그 다음 강의를 안 찍으면 왠지 패배한 기분이 드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합니다. 승부욕 때문에 결국에는 영어 구문 100 강의를 다 찍게 되는 거죠. 성취를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튼 승부욕에 대해서 조금씩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행동하는 거. 자 계속 볼게요. 자 4번 보고 이제 마무리할게요. 자 little things인데 little이 작은이란 뜻도 있지만 이게 사소한이란 뜻도 있어요. trivial 그죠? 사소한이란 뜻이 있습니다. 어떤 사소한? that are mean, bad, contemptible 그죠? mean이 이게 뭐예요? 얘가 인색한이란 뜻도 있지만 인색한이란 뜻도 있어요. 그리고 얘가 뭔가 비천한이란 뜻도 있습니다. 비천한. 비천하고 나쁘고 contemptible 하게 되면 이거는 경멸받을만한 경멸받을만한 이런 뜻이죠. 자 아주 비천하고 나쁘고 그리고 경멸받을만한 사소한 것들 그쵸? 이것도 지금 목적어 도치 같네요. 우리는 should not trouble ourselves with죠. with의 목적어가 앞으로 빠져나간 거야. 이렇게 그죠? 자 trouble ourself는 무슨 뜻이에요? 이게 그냥 고민하다죠? 뭐뭇으로 고민하다 해요. trouble ourselfs with 하게 되면 우리는 고민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바로 이 사소한 것들로. 그쵸? 비천하고 나쁘고 경멸받을만한 사소한 것들 때문에 우리가 왜 에너지를 낭비합니까? 그쵸? 신경 쓰지 마세요. 그쵸? 아름다운 사소한 것들 중에 그쵸? 이게 근데 오브가 왜 있는지 이제 뒤를 보면은 압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사소한 것들 그쵸? 자 그런데 그 사소한 것들은 뭐예요? 데어라 있다죠? 뭐가 있어요? 사우전즈 오브 다음에 있는 이 오브 리드 띵스가 지금 앞으로 빠져나간 거네. 수천 개의 사소한 것들이에요. 아시겠죠? 원래는 여기 붙어있던 겁니다. 사우전즈 오브 리드 띵스 이게 지금 붙어있던 건데 얘만 빠져나간 거야. 지금 강조하려고. 그쵸? 수천 개의 사소한 것들이 있는 거죠. 그쵸? 어디에? all about us about은 여러분 around와 같은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우리 주변에 그쵸? 우리 주변에 수천 개의 사소한 것들이 있어요. 아름다운. 그쵸? 그리고 그것들을 보지 않는 것 그리고 그것들을 사랑하지 않는 것 그쵸? 우리 주변에 있는 아름다운 사소한 것들이죠. 수천 개의 이것들을 보지 않고 그리고 그것들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뭐다? 분명히 확실히 위대한 큰 불행이다. 그쵸? 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99번 여기까지 하겠고요. 여러분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고 제가 확인하는 즉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이 이제 드디어 100번입니다. 100번은 여러분 좀 길어요. 예. 그래서 제가 조금 길게 찍을 거니까 여러분 감안하시고 또 100번 강의까지 끝까지 한번 잘 달려가 봅시다.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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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